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최근 시장금리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매와 전세 거래가 폭감하고 수요가 월세로 전환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패턴이죠? 바로 22년 금리 충격으로 인해 매매와 전세가 거래가 감소하고 급격이 떨어지며 월세가 폭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때와 비슷한 것이죠. 과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댓글 클릭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후반입니다. 불과 몇 달 전인 상반기에 금융체가 급락해주면서 2% 후반, 3% 초반에 빌리던 것과는 1% 이상 차이가 납니다. 22년 금리가 급등하던, 프락세를 밟던 그때처럼 몇 달 만에 금리가 1% 이상 상승한 겁니다. 이 배경에는 가계부채 관리,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규제가 압박이 작용을 한 겁니다. 시중은행을 압박하면서 은행은 가산금리를 올려서 가계부채를 관리하려는 포지션을 취했고 이에 따라 시장금리가, 가산금리가 오르는 바람에 급격히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자 결국 스트레스 DSR 적용이 되고 거기에 정책대출인 디딤돌까지 규제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시중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쪼그라든 거죠. 물론 연말쯤 되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작금의 상황에서는 어마어마한 잔금대란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인 상가나 오피스텔 마찬가지입니다. 잔금대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리려면 이금융권을 활용하던가 고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부실화가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울 따름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면 또 오른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안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니까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니까 금액도 줄고 빌릴 수 있는 은행도 줄어드니까 금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귀해지니까요.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과 현재가 다릅니다. 언제? 10월을 기점으로. 그리고 미 대선 끝난 지금 현재 11월 상황에 이전과 지금과는 틀리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통해서 시장금리가 인상이 됐더라면 지금은 대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장금리가 튀어 올라가는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내외 악재가 겹쳤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금융당국도 가계부채를 관리해야만 하는 거고 또 국제정세 불안도 금리 인상의 추가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코픽스 보시면 10월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때 제로금리 갔다가 금리가 인플레의 방어를 위해서 급격히 올라갔었죠. 그래서 22년 고점을 찍고 23년에 내려왔다가 이때도 23년 말쯤 다시 시장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또 조종이 왔었죠. 그리고 24년 와서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고개를 드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현 시점은 몇 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고금리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2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금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금리 상황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이고 서민 경제는 이미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금리 인하가 절실한 한국 경제입니다. 서서히 금리 인하가 되고 경착륙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대항마가 변수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미 대선 트럼프의 당선입니다. 우리나라 경제, 인사, 그리고 기업, 언론까지 모두 트럼프가 아닌 해리스의 우위를 압도적으로 점쳤습니다. 대응 전략도 미처 준비되지 않은 모양새죠. 어쩌면 모두 해리스의 당선을 원해서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아무튼 강한 경제적, 세계적 변수가 나타나게 되었고 우리는 트럼프 2기를 준비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이제 정말 각자 도생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한국 경제는 이 변수에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죠. 트럼프 당선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시작이 되고 시장이 미친듯이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정고점을 뚫었고요. 초강세, 그리고 달러도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달러가 더 강해졌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강하게 환율이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3.25에서 3.0으로 내릴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을 관망하고 내년에 집권이 시작된 이후의 통화정책을 다시 활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높은 시장금리에 적응하고 견디고 대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22년 하반기처럼 강한 이 금리가 시장의 어떤 파동을 만들어낼지 우린 준비하고 기회를 잡아야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매매가가 이전처럼 급등하고 전고점을 뚫고 활성화가 되고 갯매위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는 가계와 기업의 이자, 기출, 금융 부담을 증가시키게 되고요.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고물가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서민에 이르기까지 기본 생활 비용이 급등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게 됩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면 인원을 감축하겠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 전반의 악순환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환율, 이것도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수출 수입, 무역 국가죠. 수입 가격이 급등합니다. 당연히 수입 가격이 급등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 고환율이면 수입은 그래도 수출은 더 낫지 않느냐,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 아니냐, 우리 물건 싸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트럼프는 관세를 붙이죠. 해지를 하는 겁니다. 관세 강화하면 수출에서도 이익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왜?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니까요. 관세가 보태지면서 가격이 비슷해지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하는 물량 자체가 배워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절체절명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자 위기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 우리 잘 버티고 대응해 나가야겠죠? 앞으로 이 금리 인하, 피버 속도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가계 부채, 당연히 지밀 수밖에 없습니다. 고금리 때 가장 또 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게 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계, 기업의 금융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부담이 크면 클수록 경제는 독버섯처럼 작용을 하다 보니까 대출 규제를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금리는 오릅니다. 시장 금리가 이렇게 튀어 오르는 건 빌리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빌렸을 때 데미지가 엄청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고금리가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또 빌릴 수 있는 금액 규제까지 있으며 시장 금리는 빌릴 수 있는 금액과 빌릴 수 있는 곳이 줄어드다 보니까 당연히 튀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오르고 있습니다. 코픽스도 오르고 시장 금리 규제 때문에도 오르고 근데 이게 주택담보대출,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대출까지 지금 규제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대출도 지금 4% 후반의 금리입니다. 이렇게 빌릴 수 없고 금리 부담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시 월세가 만만해 보이는 상황이죠. 못 빌려서 월세 가고 이자 비싸서 월세 가는 겁니다. 비슷한데 그냥 보증금 많이 내는 것보다 월세가 낫겠다. 그래서 최근 다시 월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반전세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서울의 아파트 월세 지수는 117.9입니다. 이게 그냥 수로 보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수치가 통계를 시작한 이후 이게 2015년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이후에 최고치로 월세 지수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세시대가 종말하고 있다. 이런 말에 참 어울리는 지수라고 볼 수 있죠. 문제는 이 월세가 마지막 보루라는 거예요. 매매, 전세, 월세. 월세도 아니면 어떻게 삽니까? 자, 비아파트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지금. 보면 오피스텔 1월 대비했을 때 지금 현재 9월로 집계됐을 때 9월 기준으로 1.5% 같은 연도인데 1월 대비 9월이 1.5%가 월세가 상승했어요. 게다가 빌라, 다세대, 연립, 원룸 8월입니다. 이건 1월도 아니에요. 8월. 8월 대비 9월이 2.6% 월세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피스텔과 빌라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아파트 맨날 공급 부족 문제점 공급 부족 아파트 신축이 희소해지니까 매매가가 오르고 전세가가 튀면서 나머지 구축 아파트들까지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신축이 귀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축이 많아야 최대한 늦게 오를 수 있다. 늦게 오를 수 있다. 말씀드리는데 지금 비아파트도 공급이 전멸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도 적지 건축되는 비율도 적지 하다 보니까 결국 서민층이 거주하는 이 빌라 오피스텔도 비아파트도 공급 전멸해 앞으로 추가로 월세가 폭등할 우려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시장금리가 오르고 대출 규제 때문에 빌릴 수 있는 금액도 적고 하니까 당연히 수요 표지션은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가 중요할 텐데 강덜러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게 되고 고금리가 지속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버티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당연히 자산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현재 주식 상황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연이어 외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가격 조정을 막고 있고요. 부동산도 시간차의 문제이지 이 안 좋은 강달러 고금리가 지속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이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투자를 안 할 수도 없고요. 할 때도 잘 하셔야 되는 아주 어렵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현금이 최고다? 아니요. 지금 원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달러만 돈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는 하되 자본 레버리지를 키우는 것보다 시간을 레버리지 하자는 거예요.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 레버리지 리스크 비용이 큰 시기입니다. 금리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이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출 비용이 커서 수익률에 상당한 제한을 주고 수요 감소로 인한 가격의 조정까지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미 시장은 경기의 침체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매물량, 전세물량, 월세물량 모두 이 3개의 포지션 매물이 모두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그 물량, 매매의 경우에는 역대 최대의 매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의 경우에는 2만 5천, 6천 개 정도의 물량이 3만 2천 개를 돌파하면서 순식간에 몇 달 만에 6천 개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급격하게 전세 물량이 늘어나는 패턴 22년 하반기죠. 여전히 전세물량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고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특히 25년 들어갔을 때 올림픽파크 포리오원이나 강남에 그리고 강북에 동북권에 입주 물량이 겹치게 되면 이 전세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3만 6천 건 이상 4만여 건 정도까지 물량이 순식간에 튀어오르고 치솟게 되면 다시 역전세를 생각 안 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금리가 높고 대출 규제가 있고 환율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게 된다면 전세 물량이 순식간에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1등 주식인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면 이 씁쓸함과 위기감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무려 2020년의 주가로 폐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이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때보다 더 크고 깊게 지하를 뚫고 있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는 거죠. 한간에서는 이제 한국은 끝났다 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안에서 큰 기회를 충분히 잡을 수 있고 결국 한국은 다시 날아오를 것이고 부동산은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큰 소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트럼프 이기에는 더 강한 인플레이션으로 원화가 더 빠르게 녹을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 월세 이미 인플레이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 레버리지를 받는 게 아니라 시간 레버리지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좋아질 좋은 자리를 기회를 잡아서 가장 저렴하게 사서 시간을 레버리지해서 5년, 10년 뒤 더 큰 자산의 성장으로 최대한 리스크를 낮춰서 상급 입지의 지분을 차지하는 전략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의 위기보다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먼저 보실 줄 알아야 합니다. 2차적 사고 당장의 1차적인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5년 뒤, 10년 뒤 상황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현재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는 그 전략을 쓰셔야 합니다. 아직도 서울의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 수요자들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무조건 이 한강변을 중심으로 인구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정비사업지들이 상당히 많고 이 정비사업지들이 재개발이 돼서 신축이 되면서 지금의 신축의 자리를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는 자만이 5년 뒤, 10년 뒤 가장 큰 차익 불을 거머쥘 수 있을 겁니다. 한강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비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찾아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있는 마포부터 여기에 있는 성수동까지 이 사이의 한강변에 있는 땅 중에 저렴한 땅들은요 투자금 1억, 2억 이 정도 금액으로도 충분히 지분 4평, 5평 그리고 재개발 추진되는 곳 신속통합, 역세권시프트 이런 자리들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아파트 되는 것 그만큼 돈을 더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시간을 드리는 만큼 큰 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자리를 고르냐에 따라서 그 돈의 크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은 급변한 부동산 시장의 변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시장 그리고 미래 함께 이야기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가 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프라인 특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특강 오실 분은 하단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매수 전 꼭 상담받으세요. 돈 되는 부동산 알려드립니다.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는 기막힌 전략과 입지 특강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클릭